오늘은 싱글벙글 가지지 못한 자의 질투심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는 월 400만원 버는 고학력 직장인 남성도 국제결혼을 선호한다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 중 월 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이 37%로 가장 많았으며 10년 전에는 국제결혼을 하는 사람 중 70%는 고조리하의 학력이었으나 이번 조사는 50% 이상이 대조리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딱 10년 전에 국제결혼은 여성들을 만나기 쉽지 않은 농어촌 시골의 전유물이었지만 딱 10년 만에 그 상황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게 팩트인 겁니다. 어라 10년 만에 한국 여자의 값어치는 바닥을 찍고 국제결혼이 상승했다. kfm리즘의 시작이 메르스 갤러리부터 시작이었는데 이게 딱 2015년도에 등장했거든요. 강남역 추모 사건이 2016년도니까 진짜 딱 한국식 fm리즘의 역병이 돌기 시작하자 남성들은 한국 여성과 결혼을 하지 않고 국제결혼을 시작한 겁니다. 이런 재밌는 통계 사실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방금 보여드린 통계를 그대로 인용한 기사에 대해서 우리 여성들은 월 400만원 꼴랑 받으면서 고학력이라고 이들은 그냥 인신매매범이야. 고학력 남이랍시고 가져온 게 월 400만원인 거 웃겨죽겠네. 월 400만원 개처 웃기다 그게 아주 대단한 것 마냥 생각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월 400번은 남성들을 조롱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 참고로 고학력자가 월 400밖에 못 버냐고 조롱하던 이스포티한 백백이라는 이 한국 여자. 입사 66% 퇴사 111%짜리 악덕 조수호 기업에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한국 여자였습니다. 월 400은 커녕 월 200만원도 못 벌 한 여인데 지금 400번은 남성을 조롱 중이었죠. 참고로 이 여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여자로 추정됩니다. 또한 늙은 남자가 월 400번은 건 쪽팔리는 거다라는 비처비처비초라는 이 여자. 특성하고 출신의 고졸인 여자였고 회사 다니다가 수시로 대학에 간 한국 여자였죠. 딱 봐도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눈에 보이시죠? 저런 여자들이 하나같이 400만원 버는 남성들을 꼴랑 400밖에 못 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건데 재밌는 건 쟤들이 저렇게 난리치는 이유는 자기들도 결혼하고 싶은데 국제결혼에 자꾸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결혼한 외국 남자들이 한국인 와이프를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힌다.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김치녀에게 김치를 못 먹게 해서 속상하다. 이혼 전에 재산 뺏기기 싫어서 주식으로 즉은 엄마에게 주는 것도 많다. 외국 남자도 한국 남자랑 똑같다. 라는 말을 하면서 본인들도 남성들처럼 국제결혼을 택하지만 하나같이 다 실패한 결혼만 하니까 부들거리고 있죠. 국제결혼을 하면 여자가 의리된다. 라면서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갑이 되지만 여기서는 의리되는 게 속상하다는 여성들. 얘들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동일한 글을 수십 수백 개 올리며 여자들 보고 외국 남자와의 실패한 국제결혼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한국인 여자가 맞춰줘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본인들이 의리되는 환경을 지독히 경계하고 싫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한국에서 자국 남성과 결혼하면 애 하나 낳아주고 평생 만임대접 받으며 떵떵거릴 수 있는데 그녀들이 왜 국제결혼을 해서 외국 남성의 수발을 들어주려 할까요. 한국 여성들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여성들을 잠재적 경쟁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신경 쓰지도 않는 인권 문제를 운운하며 제발 국제결혼을 하지 말아달라 호소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월 사백 받는 남성들 아무리 거지 사백충이라고 욕해도 본인들 월급은 200도 안 되는 여자이니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인들도 국제결혼을 하려니 갑으로 굴림하던 연애 시절 버릇을 버리지 못해서 개같이 망한 결혼이나 하고 지금 여성들은 총체적 난국에 빠진 꼴이나 다름없는 거죠. 여성들이 이를 악물고 국제결혼을 욕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봤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저녁에 엽떡 허버허버 사 먹는데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월 사백만원 개처 웃기다 그게 아주 대단한 것 마냥 생각하고 있어라고 하는 이 월급은 얼마냐?